이펠스 토픽 퀘스천 앤 익스플로레이션 루켓도 퀘스천 사무실이 너무 더워요 1번 에어컨 좀 타주세요 2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3번 에어컨 좀 꺼주세요 4번 에어컨 좀 닫아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2번 틀어주세요 입니다 사무실이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오케이 사무실이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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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이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사무실이 오피스 너무 더워요 에어컨 에어컨디셔널 좀 틀어주세요 사무실이 너무 더워요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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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틀어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yes, 그럴게요. I will. 네, 그럴게요. 네, 그럴게요. OK. Let's study what on this question. 타다. 타주세요. 끄다. 꺼주세요. 틀다. 틀다. 틀어주세요. 닫다. 타다. ride, get on. 타주세요. ride, please. get on, please. 끄다. turn off, switch off. 꺼주세요. turn off, please. switch off. 틀다. turn on, switch on. 틀어주세요. turn on, please. switch on, please. 닫다, close. 타다. 타주세요. 끄다. 꺼주세요. 틀다. 틀어주세요. 닫다. 닫다. And, 닫아주세요. 열다. 사무실. 너무 덥다. 춥다. 따뜻하다. 닫아주세요. close, please. 열다. 오픈. 사무실 오피스. 너무 too so. 덥다. be hot. 춥다. be cold. be cold.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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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주세요. 열다. 사무실. 너무 덥다. 춥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쌀쌀하다. 에어컨. 좀. 네. 아니요. 그럴게요. 시원하다. be cool. 쌀쌀하다. be chilly. 에어컨. 에어컨디셔널. 좀. 좀. 네. 아니요. 그럴게요. I will. 시원하다. 쌀쌀하다. 에어컨. 좀. 네. 아니요. 그럴게요.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화이팅.